9일 오늘 경기도와 미팔군사령부가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. 한미협력협의회는 지난 2002년 경기도 내 미군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한미군과 결성한 협의체입니다.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협의회 의장을 도지사와 미팔군사령관급으로 격상해 정기회의를 갖는 등 더욱 실질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맹관계는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미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